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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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tus podcas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많다. 한 종목의 60%면 수익이 날 수도 60%하고 지금 조금 물렸을 때 그리고 최근에 급 반등을 하고 나서 비중이 60%는 조금 멘탈에 관리하시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적어도 50% 미만으로 낮출 수는 좋겠어요. 네 그렇게 좀 하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시장이 코로나 관련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셔서 가는 것보다는 단가 낮추기를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다시 뭐가 될지 좀 지켜보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은 높게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10% 20% 정도 수익이 나시면 빨리 좀 나오시고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시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매보다는 내려가면 조금 더 사줘서 단가를 낮추는 이렇게 좀 끝까지 따라가면서 시장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내는 수익이 많이 처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이걸 좀 그러면 중장기로 이렇게 좀 비중을 낮춰서 중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비중을 낮춰서 가시면 저는 30% 이내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6600억 정도에서 대중 소형주 중에 소형주 중에 약간 좀 중간보다 좀 작은 규모예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 정도 시가총액이 소형주에 속하는 종목이 적어도 30% 미만이어야 된다. 올해 가져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30% 비만 미중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5, 6개월 정도 그냥 보유하면 어느 정도 옛날 미만 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격이. 네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은 상태이고 모든 종목들이 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일부러 덜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ABL 바이오도 굉장히 이중황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주식 비중은 전체적으로 지금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되 차후적으로는 시가총액이 비중이 좀 많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